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속의 현장매물 생생중계 유튜버 청춘 이송아 입니다 저기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싱그러운 햇살이 내리치는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월세 매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월세를 찾으러 오신 분이 세 분이 또 계셨고 문의 하신 분도 좀 계셔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단기 월세 매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현천리구요 에 영동 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 이치에 행성 방향으로 진행하다 3분 거리 이치에 에 이치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인데요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 주인대기 2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1층이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박 월세를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6개월 단기 1년 단기도 가능하시고 2년 계약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겨울철에는 35만원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 월세 금액에는 전기체 수도세 난방비 tv 수준 추신료 가시료가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아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렴하구요 정원이 아름다운 집 둔내 톨게이트에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월세 매물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키를 가져오고 있지 않아서요 열리는 창문을 통해서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니까요 싱크대가 작은 싱크대가 있구요 그 옆에 작은 냉장고 그리고 tv 선풍기 옷장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발장 하구요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화장실도 입구에 배치가 됐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겨울철에는 35만원 난방비 일체가 다 포함이 된 월세 금액입니다 부담없이 입주하실 수가 있구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033-342-6640 010-5468-2400 청춘이종화입니다 자 오늘 또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